멈춰, 어딜 갈고. 너의 정체를 밝혀라. 아, 안녕하세요. 저흰 그냥 여행 중인데 왜 그러세요? 저희가 너무 배고파서 그러는데 혹시 먹을 것 좀 얻을 수 있을까요? 여깄다. 받으렴. 고맙습니다. 어, 실례지만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? 괴물 한 놈이 계속 침입해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거든. 그래서 사람들을 들이지 않는 거야. 너무 위험하니까. 그건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녀석이 왔어! 다크 데빌이 왔다고! 겁먹지 마세요. 라이칸이랑 제가 보고 올게요. 여러분은 덫을 마무리해주세요. 어딨어요? 아까 여기 있었는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. 내 다리를 잡았어! 저리 가지 못해! 괜찮으세요? 라이칸, 그 녀석 찾을 수 있겠어? 한번 해볼게! 라이칸, 조심해! 일부러 냄새까지 위장하고 잘도 숨어다니는군. 그래서 찾아내기가 아주 어려워. 얘들아, 이제 와! 준비됐어! 고기서, 어? 어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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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Secondly? 어? 어? 으어? 어? 이기세요! 다크 데빌이야! 드디어 잡았어! 하이파이브! 이 녀석이 빠져나갔어요! 조심하세요! 저 발자국 좀 봐봐! 아무래도 한 마리가 더 있는 것 같아! 잡힌 친구를 구하러 여기 온 거야! 이제 어쩐다! 다크 데빌 한 마리 상대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! 그럼 우리도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죠! 강산아! 왜 그래! 어디 가는 건데! 강산아! 괴물 발자국이 여기서 사라졌어! 자기 냄새를 다시 숨겼어! 다크 데빌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다고 했잖아! 이래서는 찾는 게 쉽지 않을 거야! 눈에 보이게끔 끌어낼 방법이 있을 텐데! 어? 반딧불이를 이용하면 될지도 몰라! 라이판! 모두 조심해! 녀석이 근처에 있어! 가요, 나…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